못살겠다. 일단 1000점. 100대가 5가 나오게 되면 뒤집힙니다. 1413점 받으셨습니다. 1413점 받으셨습니다. 2등도 확정이네. 이렇게 해서 1, 2, 3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윤설형 선수와 정지영 선수 둘 중에 한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잘했어. 네가 해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충청의 윤설형 선수 대 제주의 정지영 선수. 제주의 정지영 선수 대 충청의 윤설형 선수 중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승자를 발표해 주세요. 두 분 다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친구만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반대. 이 여일지. 어떤 분이 남고 어떤 분이 탈락하게 될지. 우리 같이 1, 2, 3등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정지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정지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게 반전이 있네요, 진짜. 13대 5, 13대 5. 승리는 정지영 선수가 가지게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령이랑.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못 살려서 아쉽지 않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언니로서 너무 미안하고 더 잘 준비해서 더 이 악물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솔직히 조항조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마를 고치는, 별 고치는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올라오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되게 큰 무대였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 새로운 윤서령을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는데. 윤서령 양 잘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요, 윤서령 씨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그렇죠? 이 경연이 서령이에게 큰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우리 윤서령 양한테 아무것도 힘이 못 돼줘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잘했고 가수의 꿈을 잃지 않고 잘 하시기를 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멋진 무대를 보여준 윤서령 선수 정말 귀찮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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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